모두 부르고나 우리들은 잘 안다 어린 시장 우리들 세사 야 재미없다 어린 어린이들 내가 서울 갈기다 아 서울 가지 마라 갈기다 가지 마라 서울 아저씨 아저씨 보수기와 서울 간다고 난리예요 아저씨 나 서울 갈래요? 아저씨 어린이날인데 뭐 특별한 선물 없어요? 그럼 이 아저씨가 어린이날이니까 마술 보여줄게 우와 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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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빨간 공 있지? 빨간 공이 사라지는 마술 저쪽 손에 있잖아요 뭔데? 자 그러면 손수건만 손수건 자 이 손수건이 아무것도 없다 게임어 1대 1 아 뭔데? 자 그럼 진짜 완전 신기한 마술 공중부양 마술 공중부양 공중부양 자 여기 천 있지? 이 천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천은 으쩨쩨쩨 으쩨쩨 할balanced 뭔데? 악 Naval 완전 신기해요 고맙다 했던 공중부양 나 어린아 똑같은 거 같다. 좋댄다. 야 근데 마술도 진짜 재미없다. 내가 서울 갈 기다. 아 서울 가지 마라 왜 가는데? 야 서울 애들은 놀이동산 간단다. 여긴 놀이동산도 없잖아. 여긴 놀이동산 있대. 여긴 놀이동산 있대. 여기 놀이동산 가면 하는 예쁜 머리띠도 없는데. 머리띠? 응. 여기 있대. 뭔데? 안 예쁜데 저리도 있다고 하네. 여있대. 와. 야 근데 이거만 있으면 뭐하는데? 와. 애들 막 예쁜 헬륨풍선 이런 것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나 없잖아. 헬륨풍선? 응. 여있대. 없다. 에스. 헬륨풍선이 없었는데. 보고. 와. 와. 달려간다. 야. 근데 이거만 있으면 뭐하는데? 놀이기구도 없잖아. 놀이기구? 회전목만 타고 싶다. 회전목만? 응. 여있대. 오. 여있대. 오오오. 여있대. 유니콘도 아니잖아. 유니콘. 여있대. 오오. 여있대. 한 대. 타버려. 하아. 오오오오오오. 완전 쨍있다. 완전 쨍있다. 완전 쨍있다. 완전 쨍있다. 죽이지? 죽인다. 반했나? 반했더. 반했다. 나를 애정본만 태워주지! 나를 애정본만 태워주지! 발매인이라 안 태워준대! 안 태워준대! 안 태워준대! 버스가! 펑펑! 네! 엄마! 아이고 야야! 이 보고를 가지고 있나? 이거 보고 아니다! 이거 헬륨풍선이다! 헬륨풍선! 날라간대! 나 이거 들고 놀이동산 갈기다! 놀이동산? 이놈의 가시나가 또! 또 서울과 공유하고 있네! 또! 정신 좀 차려! 정신 좀! 엄마! 엄마! 어린날에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! 정신 좀 차리라! 어린이날! 놀이공원! 엄마 어릴 때는 놀이공원이 어디에 있노?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래됐다! 뭘 먹은거야? 자기가 똥보는걸 몰라 아이고 울지마래와!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보습이 놀이기구 태워줄게! 나중에! 이리 아니다 엄마! 지금 놀이기구 할 수 있다! 안되자! 할 수 있다고? 안되자고! 안돼요! 태워줘! 끝났어요! 태워줘! 끝났어요! 안되자고! 안돼! 안돼! 아니다! 아니다!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아줌마 안 탈게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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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타라! 엄마 타라! 여기 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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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완전 재밌다! 보스가 재밌나! 완전 재밌다! 그럼 엄마 탈까? 연서가 부수고 Laura 뒬대기구 1번 탈까? accompany? blocking. 고래 못나를 하고… 배배라! 언제! 멈춰! 멈춰 안 해! 멈춰 안 해! 허리 멈춰 안 해! 멈춰 안 해! 절갈갈 거 마세요! 멈춰 안 해! 멈춰 안 해! 멈춰 안 해! 멈춰 안 해! 한글자막 by 한효주